이건 사기이유로 대체할 완전히 사기이유로 이제 잊어라 제발 와 김재현 멋있다 상냥 한번 붙여드릴게요 아 이것도 더 크게 찍어 드릴게요 여기 줌 생기는데 이렇게 짐이 많죠? 이렇게 생각 없이 나오니까 짐이 많아 보이지 다 보더라 짐이 많네요 지금은 11시 19분이고요 1시 3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? 정상 부장님 저희는 빙구팀이고요 불 빨면 됩니다 이거 하고 야구장 고생하는 거 나오면 개웃기겠다 안녕하세요 저희 현재 2024 전기보연점 야구 경기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데 여러분들도 이 뜨거운 열기와 함께 응원을 해볼까요? 화이팅 이제 뭐 먹으러 갈까요? 빠르게 되는 거 먹을까요? 저희 안에 비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를 사다 주셨습니다 누가 사다 주셨죠? 영양 선배가 사다 주셨습니다 뭐 먹을지 찾으러 가봅시다 저희 화이팅에 잠시 우아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? 네 저 카메라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네 봤어요 흠이 겨워서 아주 하거든요 아니시죠? 네 틀려주게 하고 오라 이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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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제 스포착 불구학본 야구 위치 알려달라고 그래 전사원입니다 위치요? 응 지금 농구장 가는 기회인데요 저 농구장 농구 역성이 된다고 들었어요 기대되네요 지민씨 뭐하고 계시죠? 불안하신가요? 네 이렇게 돌리고 계시죠? 빨리 가야 돼요 그쵸 저희 조금 늦었기 때문에 저 광명 살아요 네? 광명도 서울이 서울인데 근데 광명 서울이 짭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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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서울이라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와 대박 배우님 인상 나오고 아니 그럴 수 있지 9분 뒤 도착 저 플로우인데 들어갈 수 있나요? 네 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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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64-1 커플녀 진행 워니 저희는 오늘 też 흠 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내놓으세요 몇 대 몇이라고 했죠? 4대3이요 사진을 보내주셔야 완성이 되는데 제가 사진 빨리 보내달라고 이 이모티콘 남겼는데 언제 보내주시는 걸까요? 괜찮아요? 좀 소스 딴 것 같아요? 어 저 많이 땄어요 SD카드를 혹시 갖고 왔어요? 한 번만 다시 갔다 오면 안 돼요? 이거 갖다 주고 방금 한숨 실었어요 아니에요 화이팅 오늘 농구 재밌지 않았나요? 저 도파민 개째져요 지금 그냥 유사칸이에요 지금 생각대 하나를 진짜 있는 힘껏 들고 계세요 아 그냥 느껴진가요? 응원단 기수부 같아요 반발 좀 하는데요? 이거 맞나요? 아이고 내일도 이래야 돼요 스코어가 몇이라고요? 54 대 57 지민님 오늘 어떠셨나요? 계속 촬영하셨는데 즐거웠습니다 넘도 재밌었어요 저는 즐겁지 않은 목소리로 즐겁다고 재밌긴 했어요 시간을 내내고 밴노래 한 번 하고 쿨감대마다 찍었어요 잘 찍고 계시죠 거기 이제 여기서 편집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동하겠습니다 쪼파고 나요 쪼파고 나요 쪼파고 나요 하나 둘 셋 쪼파고 곧 죽을 것 같아요 되게 공손해 공손해 쪼에다가 이제 쪼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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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사랑해 사랑해 네 옷이라도 예쁘게 입고 나오라고 하지 모르겠어 빨간 옷 입고는 거 같아서 안 아싸? 아니 눈여간지 물이 약간 시댈스 이스파고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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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